여러분들 오늘은 모터사이클 클럽 사업장을 리뷰해보도록 할겁니다 사업장같은 경우는 초기 자본금이 좀 들거든요 인터넷, 금융 및 서비스 여기서 두번째 이쪽에 클럽하우스라고 쓸거에요 이중에 아무거나 사야되구요 시골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싸요 20만달러, 20만달러, 20만달러 도시쪽은 40만달러 굉장히 비싸죠? 어쨌거나 그냥 사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면 저의 클럽하우스로 이동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저의 모터사이클 클럽 사업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클럽하우스 자체에서도 돈을 벌 수 있긴해요 술 팔아가지고 저희 사무실 끝에 금고 바 수익이 0달러? 그것밖에 못팔았어? 여기는 일단 메인이 아니에요 진짜 돈 벌려면은 여기 노트북을 눌러야되요 이쪽에 사업장 구입이라고 있어요 위조서류, 깻잎, 가짜돈, 음료수, 음료수 이런것들을 팔수가 있는데 이 사업장들이 가격대가 조금 비싸요 일단 제가 위조지폐 작업실같은 경우는 샀어요 다른애들도 지금 다 사봅시다 위조서류, 제일 저렴한거로 일단 사 900클릭, 65만달러 그 다음에 깻잎, 아 지금 할인중이에요 제일 저렴한거로 일단 사 미숫가루, 제일싼게 90만달러야? 900클릭 다음에 음료수, 얘도 90만달러 900클릭 이거 본점 뽑으려면은 굉장히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사업장이 이쪽에다 모여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먼저 여기부터 가봅시다 위조서류 작업실 바로 여기 버려진 건물같은게 경찰 수사를 피하기도 상당히 좋겠군요 이곳이 바로 저의 작업장 내부는 생각보다 넓어요 여기는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소화기 두대 사물함, 테이블도 꽤나 많이 있어요 대신에 상태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많이 날고있어요 뒤쪽에 여기 수납함들 굉장히 많이 있죠? 노트북을 이용해서 이 사업장을 돌려야돼요 먼저 일단 준비를 해야겠죠? 준비, 사업에 필요한 보급품 준비하겠습니까? 확인, 임무를 깨줘야 되는구나 처음에 베이트리 협곡 부여해 가십시오 오마이갓, 꽤나 멀어요 뛰어내려 안 죽어 여기는 공같은 경우는 총으로 쏴버려 발사 앞에 있는 보급품이 설마 이거예요? 아, 얘는 피규어 아, 가방은 저희 팀이 챙겼고요 언제 챙겼지? 이제부터 사업장으로 가면 됩니다 준비작업 완료 서류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오, 보급품 찾다 보급품 뭐야 이거 아, 보급품 이렇게 찾다가 사라지고 그냥 보여준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컴퓨터에 접속을 해 보급임무 보급품 구입은 돈주고 사는거 강탈은 남의 거 뺏어오는거 시간이 없으니까 삽시다 9,000달러 그리고 업그레이드 구입 장비 업그레이드 스태프 업그레이드 보안 업그레이드 전부 다 사 장비 프랍 여러분들 테이블이 바뀌었네요 복사기도 생기고 여기에 크로바퀴 이건 왜 있는거지? 쎄야 반가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스태프 업그레이드 구비클릭 이건 아직 직원이 안와서 볼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보안 업그레이드 이것도 일단 삽시다 구비클릭 저쪽에 감시 카메라 이거 원래 있었나요? 어쨌든 뭔가 생겼습니다 이제 뭐 준비는 끝났구요 그 다음에는 깻잎 공장으로 가볼게요 여기죠 바로 여기에요 저의 깻잎 공장 사이즈가 생각보다 큽니다 내부가 넓겠죠? 저의 사업장이 들어왔습니다 오마이갓 여기에 장화같은 곳도 있고 들어오시면은 그냥 바닥에다가 돗자리만 깔아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깻잎을 키울겁니다 쭉쭉 들어오시면은 내부에 공간이 더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완성된 깻잎을 모아놓는 곳 그렇다면 바로 사업장을 돌려봅시다 보급품 준비 사트 목적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꽤나 멀어요 여기 근처에서 밴을 찾아야 돼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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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앞에 저거 초록색 밴 이 밴을 챙겨서 저희 집까지 가면은 미션 클리어 지금 뒤쪽에 보급품들이 가득 차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제거가 아니라 남의걸 훔치는 겁니다 자 목적시 도착 여기까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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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에 이런식으로 보급품이 차고 팔고 장비 업그레이드 49만달러구요 지금 할인중이에요 그렇다면 구비클릭 오 뭔가 조명이 바뀌었네요 보라색 조명에다가 위쪽에 선풍기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스테프 업그레이드 일단 이것도 해 구비클릭 보안 업그레이드 이것도 해줘야겠죠 구비클릭 옆에 카메라가 생겼습니다 보안 카메라 제가 이제부터 바깥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위조지폐로 가볼게요 여기죠 바로 여기 건물이에요 일단 여기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돌려봤었거든요 내부에 직원이 있을거에요 지금 보시면 저희 직원들이 지금 몇명 있죠 세명 이쪽에서 지금 돈을 세탁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 위쪽에 돈을 만드는 장비가 있어요 먼저 특수종이를 여기다가 넣어 그러면 테두리가 인쇄가 돼요 좀 더 옆으로 그 다음에는 사람 얼굴을 넣어줘 그 다음에는 글씨가 추가됩니다 이 안에 넣어 그리고 잘라 이렇게 꾹 눌러서 그러면 이렇게 한 줄로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 종이에다가 특수약품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서 몇 개인지 세 아 아주 좋아요 이렇게 얘를 옆에다가 쌓아놔 이렇게 제가 이 사업장을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장비 업그레이드 88만달러 구비클릭 장비가 뭔가 좀 더 많아진거 같아요 이쪽에 세탁기도 추가로 늘었고 그 다음에 스태프 업그레이드 구비클릭 자 새로운 직원분 반가워요 지금 못보던 사람들이 많이 늘었네요 마지막으로 보안 업그레이드 45만달러 일단 사 이쪽에 보안카메라가 생겼군요 그 다음에는 미숫가루 공장 여기까지 갈게요 저기에 빨간색 컨테이너 이게 바로 제 공장이에요 도착을 했고요 내부는 근데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그냥 테이블만 쭉 있고요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겠죠 보호품 준비 자 바이크를 타고서 같이 갑시다 여러분들 출발 세트 이 트럭을 훔쳐서 도망갈게요 여기까지 그렇지 미숫가루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보호품이 차고 바로 이제 개조합시다 장비급이 110만달러고요 살게요 내부에 뭔가 지금 추가가 됐네요 이거 왜 테이블이 없어 이따가 오면 생겨있겠죠 여러분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통 같은 거 있고 여기다가 절대로 사람을 넣으면 안 돼요 뭔가 알 수 없는 통들이 가득 생겼어요 제가 이걸 알면 안 되겠죠 이쪽에 세면대 있고요 스태프 업그레이드 일단 이거 해주고 보안 업그레이드 50만달러 일단 사 이쪽에 보안카메라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바깥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루수 공장 갑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공장 일단 여기 쓰레이가 굉장히 많네요 청소 좀 해둘 것 같은데 내부에는 그냥 테이블밖에 없고요 그냥 창고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이제 가동으로 시작합시다 보호품 준비 팔레토 숲 여기까지죠 얘를 훔치면 되는 건가 그냥 디크러스 템파 미션 클리어 이런 식으로 가루를 만들어서 파는 거죠 오마이갓 이제 내부에 약품들이 생겼습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몸에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요 장비 업그레이드 갈게요 93만달러 여러분들 바닥이 반짝반짝해졌네요 테이블도 깨끗하고 훨씬 더 일할 맛이 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얘네들 근데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지 스태프 업그레이드 구부클릭 그리고 보안 업그레이드도 해야겠죠 구부클릭 이쪽에 보안 카메라가 생겼고요 여기 철창 이게 추가됐어요 그리고 저의 전재산이 천만달러에서 46만달러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업장의 준비가 끝났고요 각 사업장을 놀러가 볼게요 먼저 위조서류 어디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한지 볼까나 와 완전 사무실인데요 뭐가 이렇게 많아 이상한 안경을 쓰고서 일하고 계시네요 반가워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위조서류 이분은 헤어스타일이 특이하시네 아 여기서 사진 찍는구나 아하 자 준비하시고 착학 착학 됐스 여기서 대충 사진을 찍고 여권이랑 비슷하게 최대한 만들어줘요 이 돋보기로 보면서 자 다음 작업장 갑니다 깻잎 오마이갓 내부에 깻잎들이 가득 찼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깻잎이에요 이거 삼겹살에다가 쌈장 싸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 화분마다 호수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깻잎을 천장에서 말리네요 이렇게 이쪽에서 깻잎을 들고 가루를 만들어줍니다 깻잎에 원래 열매가 열리나? 이 덩어리는 뭐지? 그리고 말린 깻잎을 이렇게 팩에 담아서 판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위조지폐 여기도 가볼게요 여기는 아까 전에 봤던 곳 그냥 이분들이 이를 잘하는지 보러 왔어요 대충 여기다 놓고 기다려 삑삑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포장이 되네요 굿 그 다음에는 미숫가로 갈게요 오 여기는 뭔가 달라요 오른쪽 저기 보시면 약품을 이제 넣을 거예요 저기다가 약품을 콸콸콸 부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무언가를 체크하고 있어요 이 판자 위에다가 약품을 굳힌 다음에 그걸 망치로 깨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 넣어 이렇게 콸콸콸콸 그리고 깨진 것을 봉투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지퍼백에다가 포장을 해주고 얘가 사실은 민트 공장이군요 마지막으로 음료수 공장에 가볼게요 여기는 뭔가 분위기가 다르네요 일단 직원분들이 속옷만 입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시면 안 돼요 형관적으로 보여주세요 다들 옷을 수영복으로 바꿔주세요 이분들의 작업을 방해하면 안 되지 여기 보셔서는 가루를 막 카드로 쓸어가지고 뭘 만드는 거지? 맷돌을 이용해서 갈기도 하고 가루놓고 카드로 긁고 반복 가루를 막 섞어 그리고 가루를 퍼서 바닥에 부어 그리고 이쪽에 아저씨가 박스를 꺼냈네요 여시고 안에 가루가 또 있어요 얘를 여기다가 부어 그리고 이 작업 피규어에다가 가루를 숨겨요 피규어를 놓고 놓고 안에다가 가루를 콸콸콸콸 콸콸콸 상자 준비하고요 얘를 닫아 꽝 닫고 찰칵 완성된 작품은 이제 박스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굿 볼 거 닫았으니까 클럽하우스로 갑시다 이제 저의 클럽하우스로 돌아왔어요 여기 컴퓨터를 쓰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요 보호품을 채워놓고 기다리면은 재고량이 올라가고요 지금 이거 위조서류 얘는 지금 팔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출발 여기는 지금 제품이 꽉 차가지고 직원분들이 일을 안해요 핸드폰을 하고 있죠 빨리 재고품을 팔아서 이분들을 굴려야겠어요 블레인 카운티에 팔면은 42만 달러 로스안토스에 팔면은 63만 달러 판매를 클릭 지금 이쪽에 있는 바이크 하나 둘 셋 넷 네대를 여기까지 배달을 해야 돼요 30분 안에 갑니다 여기 트럭에 들어오시면은 미션 클리어 그렇지 저의 팀원들도 전부 다 도착 63만 달러 굿 여러분들 월급 얼마 들었어요 저의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월급이 4만천 5백 달러 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